포켓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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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는 놀아줘! 클럽의 창현 서진, 헌령, 혜연입니다 우와!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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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고... 고구마 먹기 아니죠? 고구마 먹기 고... 요 속의 외침 고요 속의 외침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요 속의 외침 음악이 크게 나오는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문제를 내고 마치는 게임 총 2라운드로 진행 1라운드는 입모양을 보고 정답을 마치는 게임 고요 속의 외침 1라운드 서진, 혜인 팀 도전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창현이랑 고요 속의 외침 서진이가 혜인아 들려? 보시다시피 절대 안들립니다 그러면 시작 초등학교 초등학교 소트하노 초등학교 어? 뭐?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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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어 빨리 말해 한글자 첫번째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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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후루 탁구 탕후루 탕후루 엑소 앙초 엑소 엔초 엑소 피카츄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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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글자 두 글자 모답 퀴즈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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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안심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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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누구있다! 안심 안심! 안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먹는 안심! 호복이 안심! 아침에 먹었어! 얘 안심 스테이크라고 말한 게 안심 스테이크라고 말한 게 안심 플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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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플러스하면 안심 플러스 스테이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안심 플러스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답답해! 서진 혜인팀 결과 9분 24초! 1라운드 창현 건령팀 도전! 뚫어! 뚫어방! 국물? 뚫! 국기! 뚫! 국물! 뚫어! 뚫어! 국물! 뚫어! 뚫어! 아아 몸 아파? 아직! 뚫!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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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화기! 뚫어! 붕어빵!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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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뚫어! 꾸미! 쭈꾸미! 수세미! 쭈꾸미! 쭈꾸미! 정답! 정답! 거울! 건어물!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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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맞추네 얘가 물! 물! 기분 안 좋은가 봐!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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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짓! 물 물! rely! 왜 quê? 음 rad! 한명! 물! 물! 물티! 물티! what뭅'! inheta! 물티슈! 물티슈! 방탄소년단 방탄! 방탄! 방탄조끼!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건령, 창현팀 4분 25초예요. 2라운드는 세시어 설명을 듣고 정답을 맞히는 게임! 비벼! 우리 점심에! 우리 점심에! 먹은 거! 먹을 거! 비벼빵! 거기서! 육회! 빼! 비빔밥! 비빔밥!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오오오! 정답! 정답! 언니! 언니 사는데! 나! 자고 먹고 똥싸고! 자고 먹고 똥싸고! 언니 사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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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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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삐삐삐삐! 내 집은 송도! 언니 집은! 아하! 오오오! 먹으면! 먹으면! 그것보다 조금 단 거! 조금 단 거! 주황색 과일! 열대 과일? 비타민C! 비타민C! 어! 많은 거! 그게 무슨... 둘! 삐삐삐삐! 삐삐삐! 모렌치! 서진혜인팀의 결과는 장현 건령팀의 도전 후에 공개됩니다! 스태프가! 무서운 거 있어요! 어! 무서운 거! 문 오빠! 막 튀어나와!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뭐야 이게! 무서운 거! 막 튀어나와! 천천히! 천천히! 곤지암! 곤지암! 귀신! 귀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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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5일! 이별! 12월! 이별! 25일! 이별 선고! 12월! 12월! 25일! 25일! 그게 뭐야! 크리스마스! 형 형 형 형! 형이 사는 동네! 형 자동차! 캡티바! 캡티바! 형이 사는 동네! 형 집! 형 부산! 그래! 그냥 갈색! 갈색깔 맛있는 거! 과자 아니죠? 이거 게임이야? 굉장히 달다고! 단 거 뭐야! 검정색깔 단 거! 초두과자! 하얀색! 하얀색! 똥색 똥색! 초록색! 그래! 초록색! 단 똥색! 달다고! 초록색깔 달아! 똥색깔 달은 거! 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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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라니! 똥색깔! 똥색깔! 통달두! 똥색깔 달아! 초록색깔 달아! 초록 브라질? 뭐라고? 뭐라고? 아니 말해봐! 다시 다시! 갈색깔 달아! 갈색깔 달아! 갈색! 초콜릿! 그래!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어! 맞아? 아! 태인 서진 팀 4분 26초! 건령 창현 팀은 5분 55초! 아깝다! 진짜 아깝다! 그래서 최종 스코어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우와! 무승부 놓지! 와! 정말 좋다! 그러니까 문제 내게도 답답하고 문제 풀 때도 진짜 답답해요! 제가 원래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좀 잘 맞히는 것 같아요 집 주소는 말해버렸지만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목을! 저희가 지금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방송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쉬는 게 어떨까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안녕! 아 목 아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바랍니다!